키가 어떻게 되세요? 온 키 아니에요? 아니네? 슬프지만 내가 뭐라고 빛나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에 기준이 있는 거라면 이해할 수 없지만 할 말 없는 걸 난 안경 쓴 새 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? 내가 나쁜 걸까요? 아마도 내일도 그게 나 제 모습만 됐어, 1절! 자, 다음 노래 또 노래 봤습니다 유니스 부르니까 되게 부끄러워 언니 진짜 최고다, 정말요? 풀 버전? 이거 풀 버전? 이어서 불러볼까요, 그럼? 뒷부분 부르면 어떡하지? 근데 10분 남았어요 근데 풀 버전이면 여러분들이 부탁한 거야 또 알아 알아 나의 할 일이 무엇인지 더 포기하고 참아야 하지 저 잘 나가는 너의 남자 친구처럼 되고 싶지만 불가능하지 그 나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에 기준이 있는 거라면 이해할 수 없지만 할 말 없는 건 난 안경 쓰지 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? 내가 그럴까요? 내가 그럴까요? 아마도 내일도 그게 나 나는 왜 이런 사람 이런 모습이고 이런 사랑을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하니까 내가 나쁜 거니까 아마도 내일도 그게 나 나도 알아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난 넌 아니네 빛난 나와요 끝 자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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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또 또 빨리빨리 저희도 얼마 안 나왔어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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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